메두사가 먼저 찍히겠네요 멀티 타겟이 좀 또 쓸 데가 없는 건 아닌데 막상 쓸 때는 필요해 포탑 같은 거 때릴 때 근데 또 스킬 쓰자니 또 이제 뭐 그 메카랑 싸울 때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뭐 나중에 화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한 방에 하나씩 날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거 빼면은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아 이거 팔아버릴까? 얘들 돈 나가는 거죠 커만도 뭐 이런 거 안 나가나요? 올리지만 않으면 안 나가는구나 30... 36만이 나가네 그러면 미션하러 갈까요? 계약을 보고 다시 꿀자리 있구요 하나 반짜리 더 어렵지 않은 미션이 있는데 스미던 스믹스믹손 스미션 미션 두 개짜리 스믹스믹손 자세한 건 도착하면 알려주겠다는데 스미스온을 해방하는 건데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게 하지만 가집시다 우리가 해방곤이라 되게 바쁘죠 용병을 하면서 그 돈 갖고 모아서 남이 해방시켜줘야 되고 바쁜 인생이야 빚은 갚은 것 같아요 아르고라는 걸 또 얻어가지고 아르고가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르고라는 걸 괜히 얻어서 8만 달러씩 나가는 이게 빚이나 다름없잖아요 아르고 유지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거는 법인차인데 법인차 유류나 관리비는 본사에서 내줘야 이거는 없어야 되는 지출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이런 사용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쓰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법인인데 공주님이 내줘야지 8만 달러가 나가네요 이거 지출이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운영이 안 됩니다 36만 7천씩 나가는데 미션 하나 하는데 보통 약한 미션 해도 막 2, 30만이 들어오는데 한 달에 몇 번 일하는지 몰라도 아 이거는 씀씀이가 너무 안 돼요 이거 이용당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공주님한테 가뜩해서 맥카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얘들 월급도 얘들이 레벨을 팔수록 월급도 많이 나가고 사기 하나 올리는데 50만이 되잖아 이거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주님이 너무 나몰라를 하고 있는 거 같아 자기 도와주는데 우디는 열심히 지금 일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가는 데만 17일 걸리는 an 아 아 아르밍 boa 우 declaration 비어지드 인크리스 o롱 ITEM CRO ENTTAIM ... ... ... ... ... ... 취미생활 뭐 얘기하는 거 같은데 뭐 이런 게 도착하면 드라마 호러 뭐 이런 거 코메이드 이런 게 애니메이션 들어온대요 호르빅 집 호르빅 집 하이 스피드 얻었네요 땡큐 어? 아 메두사만 로우 스피드 이 오시구나 메두사는 좀 저런 거 싫어하나 보지 아르고 아르고 톨비도 안 내죠 심지어 몇 번 움직이는 거야 한 번에 가지 톨게이트마다 보여주면 어떡해 2 1 도착했는데 글리치 빼고 써야겠 두 개 반짜리니까 글리치 없어도 될 거 같아요 협박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돈 하나도 못 벌겠어요 리포트 쓰는 날 들어오는데 우선은 스토어 한 번 들어가 봅시다 LRM15 LRM5 PPC 플러스 SRASER 플러스 어 SRM6++ 그냥 그렇다잉 응 저거 아마 스킬 가능해질 것 같아요 다음 패치 때는 괜히 이거 제가 제가 로딩을 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뭐 참은 참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보통 요즘 게임은 다 그럴 거거든요 게임 개발하시는 분이나 게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옛날은 막 진짜 옛날 게임은 문 열 때마다 로딩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바이오하자드나 레지던트 이블 그런 게임은 이제 로딩을 문 여는 화면으로 대체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오픈 월드 게임도 로딩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 진행할 때마다 읽어드리니까 미리 읽어놓은 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저게 만약에 이제 이동하면서 이 메시션에 들어갈 때 데이터를 미리 꺼내 놓는다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로딩 이 로딩 화면처럼 그러니까 저게 실상 로딩 화면이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아무 또 하면 또 로딩이 또 한단 말이야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근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신병 넣어야겠어요 음 이번에 또 암호가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암호가 가득 찬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또 가득 안 찬 걸로 나와 역시 파라도스 게임답게 버그가 욕바지야 욕바지 파라도스 욕바지야 이 개발사가 잘못한 건데 파라도스 욕 먹고 있어 근데 로딩이 줄긴 줄었어 그쵸 로딩이 줄긴 줄었어요 확실히 한 원래 있던 로딩 시간보다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 그냥 참을만한 정도인 것 같은데 로딩한다 정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Jewish translation army is engaging in the battle over attention against directory force and school ground force need respiration if you go to prevail to that I send you capture mention dump emit eliminate their defense and prevent death From getting away with the munition, our support to step will handle the munition. 부실한 얘기에요. 다 죽여라는 얘기에요. In our favor, but you are running low in our nation. Detects before you is munition dumped that they stole from house carousas. House carousas에 이거를 뺏은 거래요. 그 건물이었대요.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나. 모든 적대적인 유인식과 적을 제거하라. Our combat support step will handle the rest. 우리의 combat support step이 휴식시간 동안 관리를 해줄게요. I have highlighted several optional objectives on your munition. This will pay if you are saving some of the ammunition that already packaged or transported on your bonus payment. If you manage to reserve the bar. Bonus mission이 있나? We receive a second. Cumulative payment final. I will pay you for only for any any directory. I will manage to restore the bar. Risk가 있데요. Factory heavy guard. Guard가 심하고. And then you...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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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ood hunting commander. Take out those battle names. 어... Six armor. Credit. 상자. 상자. 여섯 개. 어... 암호... 최대 여섯 개까지 보너스인가 보다. 세 개까지도 보너스지만 여섯 개까지. 지금 여덟 개 남았는데. 추가 미션이 있네. 네. 안녕하세요. 상자가 이거에요? 하나 둘 셋. 아 약간 방어 미션이랑 똑같네. 조금 짜증나긴 하겠어. 막 때려보시는게 아니고. 추가 보너스 받으려면. 수비가 있다 했거든. 루커스. 왜 항상 적의 턴이 먼저일까요? 같이 조우했는데. 어디 라이트 맥이 말이야. 감히. 파이어 스타터다. 옆구리로 지나갔네. 왼쪽 30톤짜리. 스파이럴. 별거 아닌데? 두 개 반이라. 빗나감. 야 어떻게 라이트가 헤비를 못 맞추냐. 아 이게 데미지 입는다고요? 우리가 쏘면. 아 총 쏘면 여기서 데미지 입는다고. 음. 이런거는 터뜨려도 되겠다. 얘들이 부시진 않나보죠?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하지. 포탑도 좀 짜증나게 많이 있고. 포탑이 되게 많네. oru 모이렀 알았네. 정말. 어떻게. 얼마나 되지 방어렉이. 아.. 제너레이터는 없네요. coupleaps. 아. 아 잠깐만 뭐 눌렀어 잠깐만 제널레이터 볼라고 했는데 아 못 쏘잖아 아이씨 푸안88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푸안88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어 스타터를 먼저 잡죠 빛나감 아 미사일이 왠젠데 터레지 2번 누르면 무조건 움직이니까 조심해야되겠어 40이면 맞춘 그렇게 하셨는데 쏴 보는것도 전략적으로 부셔보자 털어스 존재 털어스 두개 보시느니 아니 왜 안보이... 어... 아니 왜 안보여... 아까 보였잖아요 곡사로 아닌가 씹 맘에 안들어 맘에 안들어 맘에 안들어 맘에 안들어 이럴때 멀티타겟이 필요하다 이럴때 필요하다 이럴때는 멀티타겟 이럴때 필요하죠 멀티타겟이 왜이럴때 피가 25밖에 안되니까 멀티타겟 원 투 두리 25니까 A 90% B B C B C C B C B B C B C 우리가 이걸 부셔도 될까 뒤에도 있다 이거 보호하라 했더니 부시고 앉았네 넌 나에게 잘못 맡겼어 난 다 부셔버릴거야 LRM 10 4x10 안보이는데 이건 라이트 레이저 타워이기 때문에 직사가 아니면 안맞죠? 어 블릭이 있으니까 어택으로 어 스파이더만 타워를 먼저 날릴까? 저거 4 8 다 맞으면 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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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이 있다고요? 갑자기 이상한 미션을 주면 어떡해 갑자기 트럭을 쫓으라니 아니 저 아줌마가 이상한 아줌마야 미리 그러면 준비를 하게끔 해줘야지 다 와가지고 지금 전장에서 말이야 저걸 막으라 하다니 빨리 파이어 스타터 붙으면 안되는데 아야 아프다 가뜩이나 물로 들어가면 돼 물로 들어가면 돼 이거 발로 차고 물로 들어가자 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저거 헤비 같은데 35톤 PPC 아 또 무상 터니쉬 왜이렇게 많아 쟤들을 스파이더 얘를 발로 까고 미스 한 대 맞았고 빈드케이터 좀 뒤로 빼야되겠는데 35톤 미듐이잖아요 아 헷 아 이 두 분이 그럼 요건 제너랑 펜서야? 예거가 맞았고 오케이 잠깐만 일로 이 벽 뒤로 들어가서 얘 발차기로 까버리자 발차기로 까버리고 시켜 이거 빠샤 안되더 아 도망가네 이거 차 아 이걸 터트렸으면 깬 깼겠다 저걸 터트렸어야 됐나? 저걸 터트렸어야 됐나? 아 근데 지금 파이어 스타터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열어서 저걸 잡을 시간이 없어요 붙어있는 파이어 스타터가 너무 아파서 다리 다리 센터 80 센터 노리면 옆에도 맞겠죠 헤드 맞았고 넘어지겠죠 아 터졌네요 샷 샷샷샷샷 55톤 LRM 10 아 또 무상 입었어 아이 진짜 공주님인가? 공주님 맥인가? C카드하다 이거 아 아 아퍼 아프다 많이 아프다 잠깐만 내가 지금 엄폐가 안되있고 나는 지금 빠져야돼 어깨가 아파 하나씩 각이 안나오는데 하나씩 각이 안나오는데 자 이렇게 가서 점프가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아니면은 어 장비를 하나 어 이거 터뜨리면 얘는 날라가거든요 60톤짜리 이거 들어왔을때 여길 터뜨릴까? 이 각으론 너무 위험해 이 각으론 너무 위험하고 묘각 묘각 요정도 해서 얘를 루쿠스를 날리고 얘를 루쿠스를 날리고 센터 센터 시티 포커스를 맞춰서 한방 더! 오케이 그리고 드라곤을 좀 앞장서서 몸빵을 합시다 아 내 턴이 아니야? 60탄 저거 뭐지? 드라곤이네 얘도 아이 아 나 담았잖아 아 아파 괜찮아 우측에 맞았어 일부러 내가 우측을 돌렸거든 우측을 때리라고 아 아 금공으로 금공으로 이렇게 때려서 얘를 쫓아가 봅시다 이거 뭐 잡을 수 있나요? 못잡는거 아냐 이거 원래? 모르겠네 드라곤이 좀 맞아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나더 그래 어나더가 있는거 보니까 저거 하나는 놓쳐도 되나봐 보상이 다른가? 보상이? 펜서였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미스 아 샤넬 맞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쫓아가냐 이거를 얘들 얘들 모여와서 여까지 오면 이걸 직사로 해서 부터 세이면 안되나? 상자를 아우 드래곤 아파라 마이턴 마이턴 좀 줘 내 턴 좀 줘 턴이 안 들어와 아우 예거 아 이걸 터뜨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얘들이 여기 상자 딱 올라올을 때 딱 터뜨리면 다 잡는건데 잠깐만 헤드가 빈산대요 음 데인저러스윤래는데 점프로 이거라도 터뜨릴까? 데레곤이라도? 그럼 이득이지 않아요? 일로 숨어서 점프로 숨어서 PPC로 한 대만 맞추면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위쪽에 서서 각이 있어서 안 보이나 보다 아잇 제너 아, PPC가 두 개야 펜서? 스파이더? 스파이더? 이게 뭐라 PPC 한 번 맞췄으면 됐는데 아, 잘못했어 진짜 이거 왼쪽으로 돌 걸 그랬다 아예 들어갈 때, 진입할 때 이 맵을 알았으면 왼쪽으로 들어왔지 음 왼쪽으로 돌아야 저기 리젠되는 걸 계속 잡을 수가 있거든 음 상자가 여기 있어요 각이 왼쪽으로 돌았어야지 각이 나온다 우선 해보고 아니면 다시 합시다 우선 해보고 아니면 다시 합시다 왼쪽으로 돌았어야 되네 왼쪽으로 돌았어야 되네 상자 아, 걔 각이 안 나와 상자 상자 아, 넌 잘ons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